노원구 중계동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. 어제 저녁 8시 반쯤 이 아파트에서 50대 여성 1명과 20대 여성 2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. 피해자 지인으로부터 친구와 연락이 안 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20대 용의자 A씨가 자해하고 쓰러져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. 경찰은 용의자가 범행을 자백해 체포영장을 신청하고 스스로 범행 동기 등을 수사할 방침입니다.